늦은 밤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아찔한 역주행이 목격돼 논란입니다. 지난 30일 새벽 4시 강변북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4차로의 차선에서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들이 무슨 일인지 비상등을 켜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정체될 구간이 아닌데 앞에서 문제가 생긴 듯 차량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때 1차선을 지나가려던 트럭이 멈춰서고 황당하게도 반대 차량의 차량과 맞닥뜨립니다. 편도인 도로에서 잘못 진입한 건지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해버린 건데요. 당황한 듯한 트럭과 당당한 역주행 차량이 마주본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죠. 이내 역주행 차량은 차선을 요리조리 옮겨가며 제갈길을 가버립니다. 심지어 상향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당당하게 역주행을 해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위험천만한데요. 이를 목격했다는 블랙박스 차주는 창문까지 내리고 종횡무진하던데 어떻게 되려나 싶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 또한 자연스럽고 뚝심있게 갈길 간에 황당하다. 초보 운전인 건가 개념이 없는 건가. 와 다들 이걸 기다려주네. 역주행했으면 유턴에서 다시 가야지 등 역주행 차주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역주행으로 진입했을 시 최대한 안전하게 갓길로 대피한 뒤 경찰에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역주행으로 진입했으면 유턴을 쏟아냈습니다.